어, 나야. 집에 좀 들러. 무슨 일인데? 어머니, 와 계셔. 엄마. 엄마, 저번보다 훨씬 잘 차렸죠? 엄마, 저번보다 훨씬 mieux 차려. 엄마, 저번보다 훨씬 더 bona figured. 엄마, 저번보다 훨씬 더 많아요. 엄마, 저번보다 좋아. 엄마, 저번 adalah goodness atrás. 잘 먹겠습니다. 엄마 제이예요. 제 여자친구. 여자친구? 예쁘죠. 예뻐. 어머니도 고우세요. 그럼, 누가 엄만데. 제가 엄마도 고우세요. 제가 엄마도 고우세요. 제가 엄마도 고우세요. 나중에 봐요. 제가 엄마도 고우세요. 저는 고우세요. 제가 엄마도 고우세요. 제가 엄마도 고우세요. 감사합니다.